하우 스윗으로 1위 후보에 오르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상민아 선배님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. 첫 방송인 상민아 선배님을 위해서 뉴리스분들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요? 맞아요. 하나 둘 셋 화이팅! 뉴리스분들한테 화이팅 받으니까 너무 힘이 나는데요. 오우, 너무 드라매틱! 은채씨, 저 택시 좀 불러주세요. 아니 지금 생방송 중인데 무슨 택시를 불러요? 집에 가고 싶어요? 그게 아니라 택시 불러러 돌아온 장훈 선배님 빨리 만나러 가야죠. 제가 선배님 목소리 너무 좋아하는데 신뢰가 안된다면 한 소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신뢰 안되죠? 네. 상민씨, 오케이. HELP ME! 오늘 첫 녹화죠? 네, 첫 녹화입니다. 우리 다같이 상민씨 파이팅 할까요? 상민씨 파이팅! 네! 네! Detecting! 네. 오늘 상민씨 오늘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희 에이티즈랑 같이 호흡을 한 번 맞춰보십시오? 오우! 오우, 너무 좋습니다! 오우, 좋습니다!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오늘 상민 은행장님께서 첫방송이라고 들었는데 아마 상민씨께서도 엔젤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 엔젤 해주세요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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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오빠지않네 가나오빠ji 야 주저Qu Marg